이 프로그램은 본교 대학 언론사 서강학부, 더 서강헤럴드, 서강TV, 그리고 SGBS가 공동으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강TV와 SGBS가 함께 제작한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BS 아나운서 김준서입니다. 이번 영상은 SGBS와 서강TV의 공동보도입니다. 이번 공동보도에서는 교내 학습권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흔히 대학은 학문의 상하탑이라고 불리웁니다. 대학에 부여되는 최우선의 임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내 언론사는 지난 11일부터 6일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교원, 커리큘럼, 시설로 분류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엔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수, 학생, 그리고 교직원은 대학의 3주체로 분류됩니다. 이 중 교수, 즉 교원은 교육을 행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데요. 우리 대학은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론 전임교원 확보율과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있습니다. 전임교원 확보율이란 대학별로 정부가 정한 교원 기준치 중 실제 전임교원 확보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우리 대학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알림이 정보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은 서울 11개 대학 중 최하위에 머물렀는데요. 2015년 76.9%이던 확보율은 2018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해 74%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대학을 제외한 10개 대학은 모두 85% 이상의 확보율을 보여줬으며 성균관대 125%, 한양대 94.9%의 확보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됩니다. 낮은 전임교원 확보율은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11개 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를 알아본 결과 우리 대학은 3년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교원이 담당해야 하는 강의수가 많아지거나 강의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강의 규모의 증가는 본교 대형 강의와 관련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학 알림이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 대학의 61명 이상 대형 강의 수는 2017년 265개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308개로 50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과 다시 비교해보겠습니다. 각 대학의 전체 개설 강의 수 중 61명 이상 강의 수의 비율을 계산해 비교한 결과 2019년 우리 대학의 대형 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1개 대학 중 중앙대 다음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임 교원은 강의와 학술 연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강의의 수와 규모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강의 부담은 수업의 질 하락, 연구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대외 지표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4개 대학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우리 대학 학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교 대외 지표 하락의 원인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임 교원 수의 지속적 감소를 선택한 학생은 약 35% 교수 연구 실적의 척도가 되는 논문 P인용수 하락을 선택한 학생은 약 18%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외 지표 하락의 원인으로 교원 확보와 연구 실적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학교 법인, 즉 재단이 인식하는 적정 전임 교원의 수는 이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등록금 재반 사항을 결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작년 3차 회의록과 당시 등심위 학부추천위원 수학과 일사학번 김평강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 현재 전임 교원의 수는 413명입니다. 그러나 학교 법인의 당시 방침은 재정 규모를 고려해 현재 수준에서 전임 교원을 70%로 감축해 300명 중후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본부의 주장은 학교 재정을 고려했을 때 45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 중반 후반대가 적당하기 때문에 기존 3명에서 2명을 고용하는 형태로 들어가겠다는 게 서강대학의 학교 법인의 입장이었고요. 학교 본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를 했었고 저희는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내부에서도 앞으로 이 거래를 쌓아야 될 주제다라고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문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인건비가 꽤나 많은 부분 학교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은 학교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건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서강대학교의 현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은 이후 등심위에서 학생들이 받을 피해와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수차례 제기되자 교원 수를 최대한 유지,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충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학교는 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우리 학교의 재단인 예수의 재단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단은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다하고 있을까요? 이는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이 포함되는데요. 대학알림위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서강대학교 법인은 법정부담금 기준액 약 61억 원에 대해 약 20%인 12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강대학교 학생 여론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의 본교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한 인식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재정기여 정도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응답률이 도출되었는데요. 본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아는 응답자 중 52.7%는 법인 재정기여 정도가 적다에 40%는 매우 적다에 답했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체감하는 바와 객관적인 서강대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은 전체 수도권 사립대학 평균인 50%대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 주요 9개 사립대학의 최근 5년간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을 비교했을 때 서강대학교는 2014년과 2015년 최하위에서 16년부터 18년까지 8위를 기록하며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 1위인 성균관대학교가 100%, 2위인 연세대학교가 86.5%라는 점 외에도 서강대학교보다 납부율이 한 단계 높은 한양대학교의 납부율이 59.4%임을 고려하면 본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점은 더욱 부각되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의 1차적 원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에 있는데요.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재단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약 1,217억 원인데 반해 29.5%인 약 359억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낮아질수록 여러 수익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데요. 이는 다양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대학 운영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현재 서강대학교의 실정과 일맥상통합니다. 저조한 법정부담전입금 부담률의 2차적 원인은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에 있습니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는 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로 부족액을 대납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그것을 가능케 하는데요. 사실상 법인이 학생에게 재정적 책임을 전가해 등록금인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일부 충당해왔기 때문에 학교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재단의 의무불이행이 학교 재정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의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받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재정 악화의 본질적인 원인에는 재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재단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서울 주요 9개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준입니다. 이는 학교의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바탕이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마저 확보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되어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커리큘럼인데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 커리큘럼엔 모든 학과 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선택 교과 과정인데요. 2019년 개정 전 중핵 필수 선택 과목으로 불리던 공통선택 과목은 졸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2019 개정학사제도에 따르면 공통선택 교과 과정은 인간과 신앙, 인간과 사상, 인간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과학 4가지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대학 언론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본교 학생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은 공통선택 교과 과정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817명 중 65.6%의 응답자가 현 교과 과정의 필수 교양 과목 구성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이어진 필수 교양에서 비중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트랙은 무엇이냐는 질문엔 사회와 인간의 탐구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인간과 신앙의 탐구를 선택한 학생은 응답자의 1.9%로 가장 적었는데요. 그러나 학교 공부의 방침은 학생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2015년부터 공통선택 과목의 영역별 과목 종류수 변화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개설 과목의 종류가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개설 과목의 종류가 늘어난 영역은 바로 인간과 신앙입니다. 학생들이 개설을 가장 희망하는 트랙은 축소되고 가장 희망하지 않는 트랙은 확대된 겁니다. 우리 대학 재단은 종교 재단이기에 예수의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신학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학생들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이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회 임용내규의 존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회 임용내규란 2017년 학생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청구 끝에 공개된 예수회 규정입니다. 예수회원을 정원 외, 비공개로 본교 교직에 특별 임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부분인데요. 당시 청학생의 부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학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했던 사회학과 1호 학번 정진성 학원은 이러한 내규의 존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학원은 강사법으로 단기 강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내규를 통해 그 자리를 예수회 관련 인사로 채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예수회원들을 공개된 절차에 의한 철저한 검증 없이 교원으로 임용한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회 임용내교가 논란이 됐을 당시 검증되고 유능한 교수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했던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본 인간과 신학 영역의 수업에선 2015년 이후로 이미 5명의 예수회 소속 교수들이 강의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신학 영역은 그 특성상 예수회원들이 추가로 고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란 것을 의미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학자제도 개편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점입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우리 대학의 커리큘럼이 정상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현재 우리 학교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여론과 반대로 공통선택 과목 중 인간과 신앙의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예수회 임용내기로 인해 해당 과목에서 예수회 관련 인사가 적절한 검증 과정 없이 채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음에 알아볼 항목은 시설입니다. 과연 우리 학교의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강대학교 학생 여론조사 중 전공 건물 만족도 조사에서 이공계 건물에 대한 불만족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RA관, AS관, R관은 각각 90.4%, 75.9%, 64.9%의 학생들이 건물에 불편을 느낀다고 응답했는데요. 특히 전공 특성상 실험 강의가 많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이 부족하다는 점과 실험기구의 노후화, 개수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점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부분은 마관과 D관의 냉난방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 중 두 건물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유를 제시하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 마관의 경우 응답자 58명 중 42명이, 다산관의 경우 응답자 72명 중 30명이 해당 건물의 추위와 냉난방 제어 시스템에 대해 불편을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려면 중장기적인 계획과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요구되는데요. 현재 당면한 학교의 재정난은 냉난방 시스템 개선에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 관제시설팀 김성수 차장은 대부분의 냉난방 시설을 학교 재정이 아닌 국가사업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설치해왔다고 언급하며 당장 재설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인정했습니다. 2003년 국가의 지원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한 후로 약 16년. 자구책 없이 이어진 미흡한 유지와 보수도 어느덧 한계에 다다른 듯 보입니다. 냉난방 시스템 외에도 일체형 책상, 시설의 노후화 등이 특히 불편함의 이유로 여러 차례 손꼽혔는데요. 그러나 해당 지점들은 비단 이번 여론조사에만 한정되어 표출된 의견이 아닙니다. 이전에 진행된 총장과의 간담회 사전 질의, 현장 질의 등을 통해서 이미 불편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측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약 없는 예정과 검토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교육 환경의 열악성은 계속해서 학습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교원, 커리큘럼, 시설로 나눠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려면 학교의 재정 투자 및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 확보의 책임 주체는 바로 예수회 재단입니다. 현재 예수회 재단은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재정을 건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학습권 보장을 비롯한 학교 발전을 위해선 재정 건전화만을 외칠 게 아니라 학습권과 맞닿아 있는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학교는 결국 학생을 위해 존재하며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재정 운영 주체인 예수회 재단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때 아닐까요? 지금까지 SGBS와 서강TV의 공동보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